김해에 없던 시각 당신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사시나요? 아침을 깨우는 산새들의 지적임 대청천의 푸른 물결 수변공원에서 뿜어나오는 피톤치드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귀한 자연을 넘치도록 담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대청천이 한눈에 김해에 없던 단 하나의 리버뷰 그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지 앞 사계절 내내 노래하듯 흐르는 대청천 건강하고 맑은 기운으로 단지를 감싼 용두산 김해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축복과도 같은 자연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쇼핑 여가와 문화까지 더없이 풍요로운 생활 김해공항 김해 창원권역 등으로 원하는 곳 어디로든 편리한 이동 살수록 넘치는 행복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당신에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 아이의 상상력을 키우고 이웃과 화목을 쌓아가는 아파트 김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압도적인 조망이 당신의 가치와 자부심이 됩니다 하루가 특별해지는 커뮤니티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치를 넘어 철학이 담긴 김해 어디에도 없던 품격 있는 나만의 주거공간 김해 창료 3점 그린코아 더 베스트